수업에서 같이 공부했었던 주어 바로 찾기 수업에서 혹시 다른 생각하느라 못 들었거나 이해가 안 갔던 친구를 위해서 다시 한번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어 바로 찾기는요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다음 과에서 바로 따라 나올 목적어 바로 찾기와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한 번만 익숙해지면 영어 공부하는 데 굉장히 도움되니까 집중해서 잘 복습하시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주어의 첫 번째는 투부정사입니다 여러분 투부정사 하면 어려워 보이지만 동사에다가 투만 붙인 겁니다 이트의 투부정사는 투이트가 되겠죠 투만 붙이면 돼요 동명사는 더 쉬워요 여러분 동사에다가요 im지만 붙이면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트라고 한다면 그게 뭐가 되겠어요 이링이 되겠죠 그게 이제 동명사였고요 그 다음으로 따라 나오는 게 명사 절입니다 여러분 절이라고 하면 보세요 여기 절이라고 하면 어려워 보이지만 절은요 그냥 문장입니다 문장 우리 1형식에서 5형식에서 배웠죠 문장의 가장 기본은 주어와 동사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주어 동사 보어 주어 동사 목적어가 나올 수 있겠죠 그와 같은 절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그 다음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 이제 가짜 주어와 진짜 주어 가주어 하면 생각나는 게 이시죠 진짜 주어 하면 생각나는 게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진짜 주어로 쓰이는 투부정사 동명사 명사 절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설명을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따라 나오는 무생물 주어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나오는 주어로 시작하지 않은 강조 문장까지 그래서 주어를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봅시다 주어로 쓰이는 투부정사와 동명사네요 그렇죠? 투부정사 뭐만 붙이면 된다고 했죠? 동사에 그렇죠 투만 붙이면 되죠 동명사는 동사에 I인지만 붙이면 됩니다 이거 한번 봅시다 is a waste waste는 낭비라는 뜻입니다 낭비야 뭐하는 게 낭비냐 사용하는 것이 낭비죠 그러면 사용하다라는 단어는 use니까 투부정사 만들어 봐요 그렇죠 투 유즈가 되겠죠 이대로만 해석해 보면 사용하는 것은 낭비다 가 되겠죠 무엇을 사용할 거냐 a plastic bag 플라스틱으로 된 가방이라는 건요 한국말로 하면 비닐봉지가 됩니다 그래서 비닐봉지를 only once 한 번만 사용하는 것은 낭비야 라는 문장이 되는 거죠 use에 to를 붙여서 주어를 만들었습니다 플라스틱 백을 한 번만 사용하는 것은 낭비야 주로 잘 썼고요 그 다음 거 봐볼까요 we'll save your time 너에게 시간을 절약해 줄 것이다 시간을 절약해 줄 것이다 무엇이요 계획하는 것이 여러분 계획하다라는 동사가 뭐예요 plan이죠 그걸 동명사 만들어봐요 I인지만 붙이면 되니까 planning 무엇을 planning하는 거 your work 너의 일을 계획하는 것이 또는 계획하는 것은 너에게 시간을 절약해 줄 것이다 주어로 나오는 두 가지 배웠습니다 투부정사와 동명사 배웠고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투부정사는 동사에 투로 붙여주는 거고요 동명사는 동사에 ing만 붙이면 되겠습니다 주어로 사용되는 겁니다 그 다음 갑시다 주어로 쓰이는 명사 절입니다 절 절이라는 것은 문장을 말합니다 봐볼까요 음 It's true 동사와 보호가 나왔군요 It's true 사실이다 뭐가 사실이냐 이거 한번 볼까요 어 봅시다 뭐가 나왔다 안 나왔다 그래요 I love you I love you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는 완벽한 문장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I love you It's true 하면 문장이 틀려요 틀리게 된 이유는 뭐라고 그랬죠 그렇죠 동사죠 동사 하나 동사 둘 동사가 너무나 많게 됩니다 이럴 상황을 대비해서 비문을 맞는 문장으로 바꾸려면요 그렇습니다 that을 붙여주면 되죠 that that을 넣어주면요 뒤에 문장을 가져와서 이게 전체가 주어가 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은 진짜야라는 맞는 문장이 되는 거죠 that I love you 주어입니다 that I love you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은 이때 that은요 뜻이 하나도 없습니다 접속사로서 뒤에 문장만 가져오죠 이 문장 또 봐볼까요 음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시죠 is unbelievable 믿을 수가 없다 믿을 수가 없답니다 뭐가 that I라는 사실이겠죠 that I라는 무슨 사실 그녀가 예의 없이 행동했어 문장을 가져와 볼까요 그녀가 있죠 she 행동했다 behaved badly라는 문장이 만들어지겠죠 she behaved badly 그녀가 예의 없이 행동했다는 것이 믿을 수가 없죠 대신 문장을 가져왔고요 그 다음 거 봐볼까요 이번에는요 무엇이 나옵니까 is a mystery mystery야 mystery야 뭐가 mystery인가 봐볼까요 잠시만요 뭐가 mystery인가 봐봅시다 오늘의 문장은요 그 조각상에 세워진 이유죠 이유는 여러분 용어로 the reason이죠 the reason why 라고 적어도 되고요 단순히 why 라고만 해도 됩니다 이유 무슨 이유 그 조각상 the statue가 세워진 was built 가 되겠죠 문장 만들어 보면 why the statue was built 이때 why는요 왜 라고 해서 가지 않습니다 이유죠 조각상이 was built 세워진 이유가 mystery야 이렇게 문장이 됐습니다 그 다음으로 나오는 주어로 쓰이는 명사절은 is a spaghetti spaghetti입니다 spaghetti 뭐가 spaghetti냐 내가 가장 잘 요리하는 것은 what으로 시작되고요 what 뒤에 조 동사가 나올 겁니다 내가 요리하다 I can cook best I can cook best 라는 조와 동사가 나왔군요 내가 가장 잘 요리하는 것이 spaghetti다 여기에서 시험 나올 만한 두 개 짚어드릴게요 여러분 that과 what은요 수능에서 빈출되는 어법입니다 차이는요 that 뒤에는 완전한 문장 what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that 뒤에는요 조 동사 목적어 완전한 문장에 옵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라는 완전한 문장에 that 뒤어오고요 what 뒤에는요 이와 같이 불완전한 경우입니다 sam boat sam이 샀습니다 목적어가 없죠 sam이 샀습니다 밖에 없어요 그럼 해석은 sam이 샀던 거슨에서 갑니다 sam이 샀던 거슨 또 하나 더 볼까요 he loves 라는 불완전 문장이 왔죠 목적어가 없죠 그가 사랑한다 대상은요 그가 사랑하는 거슨 이렇게 되죠 그래서 불완전한 문장을 가져오는 what 완전한 문장을 가져오는 that 구분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갑시다 가짜 조와 진중호입니다 여러분 가짜 조의 대표가 이시죠 이시요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볼까요 it is no easy thing 쉬운 일이 아니다 여기서 있으니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뭐가 쉽지 않은가 진짜 조어가 안 나왔는데 진짜 조어는 이해죠 배우는 것이 배우는 것이 여러분 처음에 배웠던 거 기억나요? 조어로 쓰이는 세 가지 도부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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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이 있었죠 이 세 가지가 그대로 사용돼요 배우다는 learn인데요 도부정사 만들어봐요 to learn이죠 to learn이죠 뭐를 배우는 거 math 수학을 배우는 것이 is no easy thing 쉬운 일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it is no use it is no use 소용없습니다 조어가 없어요 뭐가 소용없는데 도부정사 보니까 이게 소용없네요 그를 막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소용없죠 노력하다 try죠 try를 동명사 만들어봐요 그러면 try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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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stop him 그를 멈추려고 하는 것이 소용없다 그래서 가짜 주어 it 진짜 주어 동명사가 쓰였습니다 도부정사 동명사가 주어 때와 동일하게 쓰이고 있죠 마지막 대절입니다 여러분 하나만 볼까요 it is clear from his action 그의 행동으로부터 분명하다 행동으로 보아 clear 분명하다는 거죠 뭐가 분명하냐 볼까요 뭐가 분명한가 보니까 그가 그녀를 사랑한다 패스로 만들면 돼요 대띠에 뭐가 나오겠죠 that he loves her가 나오겠죠 보세요 that he loves her 그가 그녀를 사랑한다는 것이 주어입니다 분명하다 가지고 진주어까지 공부했고요 이번에는요 빨리 넘어갈 만한 것인데 엄청 어렵진 않은데 중요하지는 않고요 볼까요 무생물이 주어로 쓰일 수 있답니다 우리 주어로 쓰이는 게 뭐였어요 도부정사 동명사 대절 그리고 진주어 가조 이런 것들이었죠 이번에는요 이와 같은 a ten minute walk a ten minute walk 10분 걸음이라는 게 주어로 쓸 수 있고요 양호한 건강 healthy 그러죠 good health good health 이와 같은 게 주어로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문장 볼까요 너를 역으로 데려갈 거야 10분의 걸음이 데려간답니다 뭘까요 will take you to the station 좋은 건강이 뭐할까요 그를 여행할 수 있게 했다 enable 쓰겠죠 enable them to make the journey 그래서 주어로는 무생물 사람이 아닌 생물이 아닌 것들이 주어로 나올 수 있다는 거고요 주어로 시작하자는 문장 봐볼까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는 고3 됐을 때 도치 문장으로 시험이 나옵니다 down came the rain 이거 봅니다 down came the rain 원래 문장은요 이거였죠 the rain came down 비가 아래로 내렸다인데 내렸다 내렸다 이 down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뒤집혔죠 down came the rain down came the rain 비가 내렸다 동시에 뭐하면서 flooding the fields and roads 들판과 길거리를 홍수를 만들면서 비가 내렸죠 내렸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down 문장이 앞으로 빼고 동사와 주어가 바뀌었죠 only at the beach도 똑같아요 여러분 원래 문장은요 beach에서만 이란 뜻인데 i will wear this hat only at the beach 나는 이 모자를 쓸 겁니다 어디에서만 only at the beach 강조죠 여러분 강조되면요 동사 주어가 바뀌어요 rely로 바뀌었죠 i will eat will I 로 바뀌었죠 will I wear this hat 라는 도치 문장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거 시험에 빈출해요 아마 중학교 3학년 이상이나 고등학교에서는 빈출될 만한 업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 간단하게 더 볼까요 희미해졌습니다 뭐가 faint grew 강조했네요 faint를 강조했네요 희미한 뭐가 the sound of the train 소설에 나올 만한 표현이네요 기차 소리가 희미해졌다 희미한 걸 강조하는 faint가 강조되니까 조와 동사가 바뀌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강조를 위해서 하는 거고요 어법에서 강조 부분이 꽤 괜찮아요 중요한 부분이니까 정리하도록 하시고 여기서 잠깐 쉬어가시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수업 중에 여러분과 제가 같이 공부할 시험 문제를 하나씩 짚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다 보지는 않고요 여기서 선별해서 시험 문제를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봐볼까요 사용하다라는 use를 투부정사 to use로 사용할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용하는 거 무엇을 비닐봉투를 한 번만 이건 낭비죠 해볼까요 생각해 보고 to use 천천히 갑니다 to use plastic bag이 나오겠죠 plastic bag only once it's a waste 첫 번째 문제였습니다 두 번째로 갑시다 계획하는 것은 계획하다를요 동명사 ing로 만들면 됩니다 plan이죠 planning planning your work 그렇죠 조언은 planning your work will save your time 이와 같은 문장이었고요 세 번째 이번엔 대절이 주어입니다 대수로 시작하셔야 돼요 대수로 that the egg 그녀가 행동하다가 나오겠죠 that she behaved badly badly is unbelievable 이런 문장이 되었고요 이유를 먼저 합시다 why로 시작해봐요 why the statue 그럴까요 why the statue was built is a mystery 여기가 전체가 주어져요 그 스테추 조각상이 왜 세워졌는가 세워진 이유는 mystery다 주어로 쓰고 있고요 이번엔 거스로 해볼까요 거 대표가 what입니다 what 조어동사 나오겠죠 내가 요리하다 what I can 볼까요 what I can cook best a spaghetti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 글을 막으려고 노력하는 건 소용없어 it 가져와 진짜 주워 동명사를 봅시다 소용없어 it is no use 가 되겠네요 it is no use it is no use 뭐하는 게 try 노력하는 것이 뭐하려고 to stop him 글을 멈추기 노력하는 것이 소용이 없죠 10분의 걸음을 무생물 조어로 써봐요 a 10 minute walk 가 조어가 될 겁니다 볼까요 a 10 minute walk will take you to the station 이런 문장이 됐고요 강조 한번 해봐요 내렸다를 강조해봐요 the rain came down 강조되는 게 down이니까 down came down came the rain 이 될 겁니다 아마 보세요 down came the rain 뭐하면서 flooding the fields and roads 동시동작이죠 들판과 길거리를 홍수 내면서 비가 내렸다 마지막입니다 해변에서만 only가 강조되었군요 only at the beach 보세요 only at the beach will I wear this hat 도치됐습니다 도치된 것도 주목하시고요 only가 강조되니까 도치됐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 중에서 선별해서 여러분과 같이 시험을 5개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시고요 나중에 가서는 일과에서 배웠었던 5문장까지 복습을 할 거니까 여러분이 잘 준비해 오시기를 바라고요 이것까지 숙지를 하시길 바라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여러분 바이바이 다음 시간에 만나요